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요즘 채널 내 몽골 영상이 다시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니즈에 화답하는 의미로 오늘은 우리에게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칭기스칸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중책을 맡아 제국을 경영했던 막내 동생 태무게 오치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태무게 오치긴의 활약은 책마다 설명이 다 다르고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의 설명까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조건 진실이라고 믿기보다는 여러 설 중에서 하나라는 점 감안하시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도 무조건 재밌을 테니까요. 잊어버리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기스칸의 가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인 예수게이가 있고요. 본처로 소치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으로 후엘론이 있고요. 장남 첫번째 아들로는 본처에서 난 벡테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벨구테이가 있고요. 원래대로라면 예수게이 사후에 벡테르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지만 태무친이 사냥을 나갔을 때, 사냥이 아니라 낚시였죠. 낚시를 나갔을 때 벡테르를 화살로 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업을 잊지 못했고, 벨구테이 역시 이복 형제였기 때문에 제왕이 되지 못하고 천호장에 머물렀던 인물입니다. 이 벡테르가 죽는 과정은 제가 지난 몽골제국 편에 업로드해 놓았으니까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후엘룬, 그러니까 첩의 첫번째 아들이 바로 태무친입니다. 훗날 칭기스칸이 되는 인물이고요. 태무친의 동복 동생으로는 세명이 있었습니다. 그 세명이 바로 카사르와 카치운, 그리고 태묵의 오측인입니다. 이 세명이 바로 동방의 삼왕가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태무친의 아들들이 바로 서방왕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치운은 1207년에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카사르는 태무친이 경계했던 인물로 한때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경계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태무친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신임했던 인물은 태묵의 오측인, 그 막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측인이라는 용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측인에서 옷은 화로 또는 게르를 의미하고 치기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몽골식 관용어입니다. 따라서 오측인이란 말은 화로 또는 게르의 주인이라는 뜻이 되고 이를 확증하면 결국 몽골 목초지의 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유목사회는 대가족 제도가 아니라 천막 단위의 소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아들이 장성에서 혼이 나면 일정 정도 재산을 떼어주고 분가시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하나 둘씩 자립하면 남는 것은 결국 막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막내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부친의 주요 가산을 몽골식으로는 화로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화로의 미래 주인이 바로 오측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막내들에게 오측인이라는 칭호를 붙인 것은 아니었고 말자 가운데서도 특정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붙여진 칭호입니다. 특히 태목의 오측인 이후로 오측인이라는 칭호는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측인은 왕가에게만 붙여진 이름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오측인의 첫 번째 활약은 칭기스칸이 캐레이트부의 옹칸을 제압한 후 라이만부의 타양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쿠릴타이를 개최했을 때였습니다. 여러 장군들이 라이만과 여러 세력들이 연대해서 결전을 준비하고 있으니 출정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하였을 때 오측인이 지금이 옹칸을 물리쳐 사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 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오측인의 의견을 수용해서 라이만과 전쟁하고 몽골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칭기스칸은 다른 형제들보다 오측인을 더욱 신임했고 그 결과 오측인은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측인이 칭기스칸으로부터 더욱 결정적인 신뢰를 받은 것은 무당 탭탱그리를 처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몽골 사회에서 무당들은 부족장들과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몽골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탭탱그리라는 무당은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 형성에 정신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탭탱그리에게 접근해서 그를 부추기며 칭기스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칭기스칸은 이 일을 오측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측인은 탭탱그리와 몽골 전통 씨름을 통해 그의 척추를 분질러버리면서 칭기스칸을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계기로 칭기스칸은 오측인을 결정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서방 원정을 떠날 때 오측인에게 제국의 국정 운영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본 결과 탭탱그리를 죽이는 과정은 책마다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스칸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은 분봉을 받은 인물이 바로 오측인이었습니다. 라시드아틴의 집사에 따르면 오측인은 8천호가 넘는 부민을 분봉받고 요동으로 파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동방 왕가의 카사르 왕가가 천호, 카치운 왕가가 3천호를 분봉받았음을 감안하면 엄청 많이 분봉받은 것입니다. 이는 동방의 금나라를 정복할 때 무칼리와 더불어 오측인을 핵심인물로 여겼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발짝만 더 들어가보면 칭기스칸이 금나라 공격을 준비하던 때에 금나라에 복속되어 있던 거란의 야율유가라는 인물이 1211년 현 길림성 농안 이수지역에서 금나라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란군이 수개월 사이에 10만에 이르게 되자 야율유가는 스스로를 도원수로 칭하며 몽골의 사신을 보내고 항복하면서 금나라에 대항했습니다. 이에 칭기스칸이 안진노얀을 파견하여 야율유가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안진노얀이 야율유가를 도와 금의 변방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북과 산서에서 몽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금나라 입장에서 몽골과 거란의 연합작전은 옆구리를 찔리는 치명적인 피해였습니다. 이때 야율유가를 도우러 파견되었던 안진노얀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하여는 구체적인 사료가 없기 때문에 책마다 모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안진노얀이 바로 오측인으로 그가 칭기스칸에 의해 요동에 파견되었으며 그 결과 오측인이 요동을 자신의 영지로 확장할 수 있었다는 설이 있는 것입니다. 원사에는 1220년 야율유가가 사망한 후 아내 요리씨가 몽골 궁정에 입주해서 오측인을 만났을 때 오측인이 그녀에게 향후 7년 동안 요동에 대한 통치권을 나누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율유가로부터 이후 요리씨에 이르기까지 몽골 제국의 요동에 대한 전략은 일관적으로 오측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226년이 되면 금나라는 요동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거란족이 필요 없게 되자 이듬해 요왕 야율 벽돌을 철번시키면서 요동은 완전히 오측인의 세력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고려와 몽골의 관계 역시 오측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시기 칭기스칸은 금나라 정복을 모칼리에게 넘기고 본인은 서역 정벌에 나섰는데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엄청난 군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몽골은 야율유가를 이용했던 것처럼 고려를 이용해 금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려와 형제의 맹약을 맺고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고려에게 조공을 요구한 인물이 바로 황태제 오측인이었죠. 1227년 서하 원정을 하던 칭기스칸이 사망하고 2년 후 우구데이가 몽골제국의 제2대 대칸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유목사회의 계승은 장자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승 과정에서 무수한 안력이 작용하였고 이것은 제국 분열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칭기스칸 사후 계승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계승 분쟁이 일어나는 틈을 타서 동방에 있는 왕가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즉 데칸의 자리가 우구데이에게 넘어갔을 때 주치와 톨루이 왕가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오측인이 우구데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우구데이는 황금시족 최고 어른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요. 물론 오측인 역시 그 반대급부로 데칸의 지지하에 카사르 카치훈 왕가에 비해 동방의 우선권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의 제왕들이 1237년 바투의 지휘하에 서역 원정을 떠난 사이에 1241년 우구데이 데칸이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우구데이의 최대 조력자였던 차가타이는 우구데이의 카툰인 투레게네에게 제국의 운영을 맡기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측인이 바투와 구육을 비롯한 다수의 제왕들이 서방 원정을 떠나 있는 상황과 투레게네가 섭정을 하고 있다는 빈틈을 노리고 데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출병했습니다. 하지만 투레게네 카툰은 오측인의 아들인 오르타이와 손자 말릭 오굴등을 보내서 오측인에게 군사 행동을 철회할 것을 설득하고 서방 원정을 떠났던 우구데이의 아들 구육이 바투와의 다툼으로 예상보다 일찍 우구데이의 오르두인 에밀로 돌아옴에 따라 자신의 군사 행동이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결국 철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46년에 쿠릴타이가 개최돼서 구육이 제3대 대칸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초록색이 대칸 자리를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게이에서 태무진 우구데이 구육 문케 쿠빌라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즉위식에는 소르각타니의 아들들 주치와 차가타이 가문의 자손들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즉위식과 관련한 관심의 초점은 쿠데타를 기도했던 오측인과 구육의 즉위에 반대했던 바투의 참석 여부였습니다. 오측인은 쿠데타 미수에도 불구하고 쿠릴타이에 참여했지만 바투는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투가 불참했다는 것은 이미 제국이 분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오측인이 참석했다는 것은 구육의 즉위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측인이 대칸의 자리에 도전했던 잘못은 더 이상 오측인 왕가에게 예전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칸이 된 후 구육은 오측인 쿠데타에 대한 신문을 실시했습니다. 오측인은 1246년 혹은 그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오측인이 신문 결과로 처형되었는지 아니면 신문 당시 이미 고령이었으므로 자연사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측인이 한 행동은 행동 자체로는 당연히 처형되어 마땅한 일이었지만 바투와의 불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방 왕가의 지지가 필요했고 오측인이 구육의 즉위식에 참가하여 예를 표한 점 오측인 왕가와의 직접적인 전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오측인이 고령의 나이에 처형되었다기 보다는 오측인의 아미르들이 대신 처형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처형으로 인하여 우그데이가와 오측인과는 결국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따라서 1248년 964후에 오측인 왕가가 톨루이 왕가의 문캐를 지지하고 그가 제4대 대칸으로 주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이후 오측인 왕가는 자신들의 울루스 영역을 동북 만주 지역으로 더욱 확대하고 이곳에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몽골제국의 지배권에서 멀어지며 점차 독립적인 울루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